9번 보여주겠습니다. 플래시탱크 기능을 옳게 설명한 것은 고압의 응축수, 예를 갖다가 저압증기로 이용하는 장치가 바로 플래시탱크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여주겠습니다. 연료의 성분이, 연료가 있습니다. 연료가 있는데요. 성분이 어떤 경우에 총 발열량, 고위 발열량이죠. 그리고 진발열량, 이것은 저위 발열량이죠. 이것이 같은 경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총 발열량은요. 진발열량의 플러스 이렇게 되어있죠. 전부가 플러스 물의 잠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증기의 잠열이죠. 그래서 물이 안 생기는 것, 그것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같다는 소리죠. 1번을 보면은 수소. 연료 성분 중에 수소만을 고려해 본다. 라고 하면은 얘가 O2랑 반응을 하여서 H2O가 나옵니다. 0.5 O2죠. 얘는 이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아진 경우 아닙니다. 정답 아니다. 이거죠. 수소와 일산탄소. 수소 때 나왔어요. H2O가. 그렇죠? 이것도 아니죠. 일산탄소 같은 경우는 해보면 CO2. 이산화탄소가 되죠. O3개. 얘긴 2개. 그럼 여기가 0.5. 이렇게 된다 말이죠. 여기는 이제 물이 안 나오지만 수소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 아니다. 자. 3번. 일산탄소. 물이 안 나왔는데. 메탄은 물이 안 나왔죠. 메탄을 볼까요? 메탄. CH4. 탄화수소. 이거 물 나오잖아요. 더하기 O2로 했더니 CO2. 더하기 H2O가 나오죠. 자. C1. 여기 1개. 그 다음에 H4. 4. 2. 여기 2가 붙죠. 그러면 여긴 이제 몇 개 붙냐. 그럼 2X. 어떻게 됩니까? 2X는 2 더하기 2죠. 그러면 X는 4. 아. 2X는 4. X는 2. 이렇게죠? EO2. 어쨌든 요게 나오죠. 메탄 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기에서는 3번도 답이 아니라는 소리죠. 3번. 4번을 볼까요? 4번. 4번. 일산탄소. 일단 물 안 나왔어요. 자. 요한 같은 경우. S 더하기 O2 하면은 SO2가 되죠. 뭘 안 나왔어요. 요 놈이 답이다. 이런 얘기죠? 4번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11번 보시겠습니다. 11번. 주중기관에 망고구를 설치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열 팽창에 대한 어떤 감안이 되겠어요. 그래서 중기 온도에 의한 열 팽창을 허용하기 위하여 열 팽창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일러 방풍문이 설치된 위치로 가장 적합한 데는 연소질 후보도 좌우측에 합니다. 1번. 13번. 증기 주관을 통과하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병을 외에도 관 내뱅에 수막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트랩 장치 외에 추가로 붙인다. 이건 용어가 바로 설명이네요. 그렇죠? 용어가 답. 용어가 답. 수증기. 스팀을 제거한다. 세퍼레이터. 분리해서 제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1번. 2단. 증기 속에 함유된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뭐다? 스팀, 세퍼레이터. 1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시겠습니다. 보일러 설비 중에서 가마 밸브를 이용하여 고압의 증기를 저압의 증기로 감압해서 이용할 경우에 이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저압 증기로 감압했다. 생산성 향상되고 에너지가 또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증기 권도도 보여 올라가죠. 감소한다고 잘못 얘기하고 있죠? 4번에 배관 설비 절감하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과일기를 가진 보일러에서요. 과일 증기 압력은 포화 증기 압력에 비해서 어떠하겠습니까? 이건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과일 증기. 과일 증기 압력. 포화 증기의 압력대와 같다. 16번. 원심벨 펌프 날개의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날개면에 작용하는 압력이요. 포화 압력보다 낮을 때, 압이 떨어질 때 이럴 때 공동현상이 생기겠습니다.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했고, 17번 가볼까요? 17번 보시겠습니다. 17번은 어떤 문제냐? 보시게 되면은 17번입니다. 안전벨프의 구조. 안전벨프의 구조에 대한 일반 사항인데 틀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정압력이 3MPa를 초과하는 증기에 사용하는 안전벨프에는 스프링이 분출하는 유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벨프는 그 일부가 파손하여도 충분한 분출량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자, 1번, 2번 맞는 얘기예요. 정답이 아니고. 3번을 봤더니 안전벨프는 누구나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죠. 안전벨프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전벨프는 함부로 조정할 수 없도록 이거는 봉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찾으시고요. 4번을 보시게 되면은 안전벨프의 부착구는 배기에 의한 반동력에 대해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